아, 또 이맵 한조 오지지 이맵 한조 장난 아니지 여러분, 이 이맵 한조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한조가 장난 아니에요 죽으면 명예가 따르며 명예가 따르며 명예가 따르며 명예가 따르며 아, 저 황금무기에요, 황금무기 못 믿습니까? 애나? 원래 이맵 안쓰던데 거의 로시 one이랬어야 된데 에이? 원숭이 원숭이 지하 왜 땄어 니 눈쟁아 한 아 뽀록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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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빠졌고 용이나 맞아라 왼쪽 왼쪽 아 아 나 진짜 못한다 한조 나 한조 안하는게 낫겠다 한조는 안하는게 낫겠다 Agricolt 자리 오른쪽 쉴드 빠졌어요 낙서병 에히히 lt oplan 자리야, 지하! 오케이, 나이스. 하하! 나이스! 나이스! 아, 꿀잼. 역시 맥크리가 꿀잼. 하하! 명중률 25%? 예이. 정크요? 아, 저 정크 해도 돼요. 아, 그러고 보니까 내 이 맵에서 정크를 잘 안 썼네. 함 써볼게요. 맵을 좀 넓어가지고, 정크가 꿀에서 잘 안 썼었는데. 써봐야겠다. 익숙해지면 쓸만할 것 같은데. 하하하학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긴 갈고기 셔없어. 호그 뒤에! 우리 하나 뒤졌어요! 어이구, 저도 뒤졌어요. 아, 머야. 한 명씩 없어져 우리 팀 쟤 왜이래 나 어 정신 차리고 빠깨면 해야 되는데 왜이래 정신 차리고 빠깨면 해야 되는데 왜이래 너 왜이래 느슨아 아우 자리아님 감사합니다 아나 덧밟고 뒤졌어요 우리 자리아 살려야돼 오케이 살렸어요 호구궁 호구궁 거점 안해 무빙 오지는데 하지만 바닥에 깔아두면 아아 못 맞췄지만 뛰어버리기 상대 겐트 오른쪽으로 와요 탱커들 트레이서네 트레이서 빠졌어요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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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요 2층 올라감 어 예아 가Dav structures 한 명 став 오오 Progressive 왼쪽으로 와왼쪽으로 어 scrolling 탱커들이 오 바로 나 이거 그냥 여기 둘게 올라와라 왼쪽 뒤에 겐지 겐지 왼쪽으로 빠지고요 겐지 탔어요 보보봉 애들 정면으로 나머지 정면 탱커들 정면 보보봉 겐지 잡으러 갑시다 겐지 뽕 호우 랩 빠졌구요 겐지 덕거리였다 뒤졌네요 방망이 정거탄 안찔걸요 튀나 한번 해볼까요 역시 시럽은 경쟁전에서야 제맛 안티 안티 도 높이 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냐 아냐 원래 이정도 튀어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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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 타이밍 잘못 맞췄어 시부터 터뜨린 타이밍 너무 빨리 터뜨렸어 쏠져 겐지 아 정쿠가 여기서 겐지하는게 쓸모가 없는게 매일 너무 넓어 오오오 오오오 살려줘 자리아 호그 두명 남았어요 자리아 두른실드 빠졌고 호그그랩 찼어요 호그그랩 빠졌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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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 궁 아 우리 자리아 뒤졌다 응 안 뒤졌네 아나케어 준비했어 와 딜똥 역시 역시 메인딜러 저게 오그로 끌렸으니까 왼쪽으로 돌아서 호그를 옹 호우개피 호우개피 스치면 없어지는 피 맥크리 디디디디디 왼쪽 맥크리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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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나이스 나이스 자리아 거점하네 나와라 아이 안뒤져 얘 자리아 뭐야 덫 안밟고 나왔어? 살려요 어이 나이스 오케 bombers 갈고리 앙키 무빙으로 안피해 줄 거예요 피해 줄 수도 있겠죠 머리 위로 뻔히 쓰면 판정이 위아래 판정도 그렇게 좁지는 않아가지고 위아래 판정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여기가 정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맵은 정크가 진짜 너무 쓰레기 같은 맵이라서 너무 좁아 오아시스 너무 넓은 것 같아 안 그래도 쟁탈전 전체의 웬만한 맵들이 다 넓어가지고 정크래속이 그지같은데 너무 넓어 오아시스는 그렇다고 숨을만한 구조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팔아 떴네요 하나 수면치 빠졌고요 뚫어놓기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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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호그 뒤로 뿌리고 앞으로도 한 뿌리고 아 예 약받았었네 호그 그랩 돌아온다 빠질게요 거점으로 들어가죠 팔아 왼쪽 위에 저어기 거점 앞쪽에 잡았다 요 놈 그거 아니에요 포도리 포도리 호그 우레 빠졌고요 포도리 잡았다 요 놈 한조 나왔어요 3딜 4딜 4딜 아나원이래 4딜 조합 터졌다 얘들 트레이스 거점 트레이스 트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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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이제 누운 상태에서는 이거 못 터뜨려요. 쉬프트 패치돼가지고 어우 푹신하겠다 봐봐요 이거 우클릭보시면 안터져요 응 안터져 이거 익숙하지가 않네 걔 자연스러운데? 나 엄청 자연스러워 그래가지고 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넌 강해졌다 돌격해서 잘 못 마가 흐흑 흐흑 우웅 둑미락에 버티는 정의가 다행이다 신나여 아하하하 위도 너무 앗 죽어요? 아.. 흫흫흫흑흫 学 attorney 으아 흑 반 오우 이게 그 잠깐만요 여브르트 좀 들고 여브르트